아,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. 그 뭐였지? 별남바. 엄청 맛있어. 옛날부터 있던 거야, 저게? 응. 옛날에는 거기 안에 사탕까지 있었어. 한 동안 안 나오다가 리뉴얼 돼서 나온 거야. 나 지금 보고 있는 건가? 이거 이 마늘 찌꺼는 좋아해? 나는 서주 아이스크림 좋아해. 아, 맛있지? 서주, 서주. 우유만, 우유만. 근데 왜 서주야? 서주, 서주. 서주가 뭔데? 밀크가 맛있는 친구였어? 아, 모르겠어. 완전 옛날. 근데 진짜 본연에 그냥 우유 맛이 너무 맛있어. 어, 나 그거. 아, 뭐가 잘 먹었었거든. 안에 초콜리 있고, 아니, 딸기 맛도 있고, 밀크 맛도 있고. 나! 아, 옥상자! 뭐야, 옥상자! 고마워, 옥상자. 얼굴을 못 치워야지. 아... 어이 morph. 흐흐흐